자, 반갑습니다! 저는 꾹티비의 꾹입니다! 여러분들, 오늘은 진짜 엄청난 콘텐츠를 준비를 했습니다. 진짜 꾹티비 클라스가 발휘되는 날인데 정말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습니다. 여러분들, 아이언맨 좋아하시죠? 그리고 저번에 아이언맨 8을 제가 리뷰를 했었습니다. 엄청난 퀄리티에 상당히 멋있는 그런 제품이었는데 오늘은 뭔지 아십니까, 여러분들? 왔어! 왔다고! 뭐가... 짜잔! 아이언맨 마크7 슈트 입어보기입니다. 아, 지금 저 옆쪽에 아이언맨 슈트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자, 이 친구의 스펙을 잠깐 말씀드리자면 이 친구는 아이언맨 3에 나오는 마크7 슈트 풀세트입니다. 가격은 저렴합니다. 얼마였죠? 어... 1400만원? 1400만원에 구입을 할 수가 있는데요. 제가 이 친구를 구입하기 위해서 열심히 열심히 일한 결과 3만원까지밖에 못벌었기 때문에 하하하하하하 아 1,400만원 어떻게 주고 삽니까 여러분들 제가 하루 빌렸습니다 진짜 조심스럽게 입었다가 조심스럽게 벗어가지고 조심스럽게 갖다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제 꾹TV 인생 김종국 인생 28년만에 처음으로 아이언맨 슈트를 한번 입어 제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너 옛날에 꿈이었잖아 진짜 아이언맨 됐어 아이언맨이 돼보는게 진짜 꿈이었는데 오늘 한번 꿈을 이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럼 지금부터 아이언맨 슈트 입어보기 시작합니다 춸춸춸춸춸춸 출발 자 여러분들 일단 1,400만원짜리 아이언맨 마크7 슈트 저희가 구성품부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 첫 상자 요게는 이제 설명서 설명서와 옷 이거를 입으려면 쫄쫄이를 입어야 된대요 그래서 여기 쫄쫄이하고 옷같은것들 가득 들어있구요 아 이거 빤스 아이언맨 빤스하고 목부분 목부분 이렇게 들어있는것 같고 그 다음 이것은 헬멧 오오오하 우와 우와이게 가슴 부분입니다 여기서 실제로 불도 들어온는데 여러분 그리고 이건 등장 헤엥 등 대박 엄청 큰데 이거 진짜 사람이 입게 만들었네 헤엥 다리봐 하하하하 보이세요 여러분들 하하하하 감동했어 자 그리고 이쪽에도 반대쪽 다리가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입어봅시다 자 쫄쫄이 하하하하하하 으어엇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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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뒤에 찌찌개가 있어 하하하하 오른쪽 다리 하하하하 들어가? 야 신발 좀! 신발! 신발? 아니 그거 말고 하하하하 하하하하 오오오오오 하아악 오오오오오 하하하하 하하하하 어깨 어렵네 거기는게 있어 진짜 오른팔 오케 빨리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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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 끝났어? 끝난거 같은데? 오오 멋있는데? 자 여러분들 이렇게 아이언맨 슈트를 전부 다 입었습니다 자 풀샷으로 한번만 부탁드릴게요 아이언맨이 너무 작아 짧아 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? 아 진짜 이렇게 아이언맨 슈트를 입어봤는데 키가 좀 커야될거 같아요 175는 돼야 되지 않을까 자 여러분들 이거 원래 저번에 아이언맨 팔처럼 원래 다 자동이에요 팔에서도 자동 여기서도 미사일도 나오고 허벅지에서 미사일도 나오고 머리도 자동으로 왔다갔다 해야되거든요 야 손빠진다 손빠진다 손빠져 원래 이게 다 자동인데 저희가 지금 조립을 잘 못해가지고 일단 입어보기만 해야될거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막상 입긴 했는데 이걸로 뭘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뭐하지? 어 그러면 벗어? 하하하하 하하하하